이제 2연승 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2라운드 다 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겨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맙고요 동일이 형도 계속 지나는데도 아 제가 오늘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한데 너무 고맙고 다행입니다 힘든 경기가 될 줄 알았었는데 다행히 연승을 할 수 있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기쁜데요 2연승이 아닌 3연승, 4연승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경기도 준비 잘하겠습니다 한 점 와서 연승이라는 걸 해봐서 너무 좋고요 또 형들 와서 너무 의지되고 막 열정 많은 형들이어서 또 모티브로 그런 열정이 또 생겨나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게임도 3연승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 전부 잘해줘서 이긴 것 같고 더 연승 갔으면 좋겠습니다 2연승을 했다는 게 너무 죽고요 앞으로도 남은 경기도 연승으로 할 수 있도록 팀원이 하나로 쫄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에 의해서 그냥 약속대로 한 것 뿐이고 형들도 워낙 블록킹도 잘해주니까 저는 길목만 지키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계속 연패하다가 처음 이기고 또 연승했는데 이기면 이길수록 기분이 정말 더 좋고 형들이 너무 잘해줘서 저는 이제 받는 거 많이 하고 있는데 형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저희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해설위원은 저희 대학교 감독님이셔서 그걸 해주시지 않았나 해서 그런 거 처음 해봤는데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말도 잘 못했는데 다음에 더 말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